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모습, 오히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혹시 시장이 힘을 내지 못하더라도 저희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 제목처럼 돈의 흐름 짚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6월 시장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감 시험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연준이 양적 긴축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간반미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그 여파가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를 대비 1% 하락한 2,658.99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면서 나흘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보다 0.25% 내린 891.14포인트 기록하면서 890선 위에는 가까스로 머물러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인데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7,928억 원 사들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7,489억 원, 909억 원 팔아낸 오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만 돋보였는데요. 1,172억 원 사들였고요. 기관이 507억 원, 외국인은 557억 원 팔아낸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도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수합병을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큰 선언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건 아니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점차 부풀고 있는데요. 한 부회장은 지난 1월 CES 2022에서도 전 사업 부문의 M&A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주총회에서 신사업 발굴의 첫 행보는 로봇 사업이라고 강조한 것까지 더해서 오늘 로봇 관련 주들 흐름이 좋게 나와줬는데요. 특히 삼성물산과 협업을 통해서 로봇 사업에 진행한 휴림 로봇, 25% 가까운 상승 보여줬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로봇주로 쏠리고 있는 지금, 어떤 종목 담을지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방송 끝까지 고민해 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올 여름 원숭이 두창의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발생국도 벌써 30개국이 넘죠. 우리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1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원숭이 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팬데믹에 대한 공포감에 HK 이노엔과 파미셀 같은 관련 주들도 최근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오늘 마무리는 다소 아쉬웠는데요. 이들 관련 주들 흐름부터 제약바이오주 전망까지 저희 머니트렌드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 머니트렌드는 임상현 파트너와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방송엔 굉장히 오랜만에 뵙잖아요. 오늘도 역시 좋은 이야기 가득가득 준비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6월의 주도주는 어떻게 보면 6월 초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 두 개를 섹터를 짚고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두 개에서 큰 대박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제가 주식시장이라고 오래 하다 보면 감, 직감 이런 게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 느낌이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갖고 계시던 차트에 대한 분석력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 건데 그 느낌 함께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 입원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임상현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임상현 파트너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저희는 머니 이슈를 더 심도 있게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로봇 관련주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삼성그룹이 대규모 M&A 프로젝트를 물밑 진행 중인 것 아니냐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로봇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삼성은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산업하겠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지금 로봇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과 함께 이미 잘 대응을 해나가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오늘 관련주들 흐름, 자세히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성의 대형 M&A설. 어떤 내용이기에 오늘 로봇주 이렇게 강한 모습 보여준 건가요? 삼성 로봇 관련된 M&A는 로봇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반도체 기업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로봇 관련된 어떤 내용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M&A 시동이 걸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민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장 부회장으로 승진을 좀 했고 그다음에 M&A 전문가도 포진을 좀 했고요. 최근에는 한종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화함상 시장 만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좀 했죠. 그래서 M&A 관련된 내용에서 질문했는데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 보완 사항이다. 그리고 곧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분야의 내용도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통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부 역량을 키워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가지고 잘 될 만한 기업의 스타트업이란 이런 기업들을 사들여서 요거를 레벨업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봇도 미래 성장 동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M&A 포석에 관련된 어떤 해당 기업 또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기대심리에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봇 분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다음으로 가장 핫한 이슈가 된다. 왜냐하면 산업화가 어느 정도 침투가 돼야 되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드론 상용화는 2025년 정도 아직 남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로봇 관련된 부분은 산업적인 제조부터 침투가 되고 시작을 하고 있고 상용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방송에는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잖아요. 임상현 파트너께서는 앞으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로봇 관련된 그 전망은 제가 한 3개월 전에 한번 다루어준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로봇 산업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 차원에서 몇 가지 내용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로봇 분야별 도입 현황을 보는데 로봇이 어느 분야에서 가장 전망이 있고 또 성장 동력이 있는지 나타내는 그래프 중에서 현재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물류 관련된 이쪽의 부분들이 가장 성장성이 높은 걸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관련된 어떤 분야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는 이동식 로봇, 이동식 로봇이나 물류 택배 로봇, 이걸 다 포함해서 그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로봇 하면 이렇게 걸어 다니는 휴머노이드 로봇만 로봇인지 아는데 실제 로봇의 분야는 그런 게 아니라 산업에 있어서 제조업 로봇도 로봇의 분야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로봇의 산업용 로봇의 도입 현황을 보시면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현재 침투해 있냐면 반도체,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그 다음에 전기전자 분야에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많이 있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 장비 과정,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과정, 그 다음에 2차전지 제조의 과정에 설비 투자들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설비 투자의 어떤 공정 과정에서 모든 것이 직교 로봇, 그 다음에 협동 로봇을 포함해서 관절 로봇, 이런 세 가지의 어떤 로봇 기능들이 산업 쪽에서 기하급수수로 현재 수요가 폭발을 해주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초창기 단순 로봇의 가정들이죠. 그 다음엔 고속 로봇, 고정밀 로봇, 조립 로봇 이어서 현재 협동 로봇,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진화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가장 상용화된 부분들이 이런 공장 자동화 과정에서 조립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미국이 리쇼링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장 자동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우리나라도 곧 현재 공장 자동화의 과정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로봇이 대체되기 때문에 타산이 충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간간히 리쇼링이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분명히 될 수 있다. 그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또는 대기업 중심으로 하나 둘씩 진행이 되고 있죠. 그건 코로나 사태에 관련된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약도 리스크, 그다음에 공급망, 이런 쪽의 또 안보,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핵심적으로 우리나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로봇은 산업용 로봇부터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페를 보시면 왼쪽 아래에는 파란색은 산업용 로봇이죠. 그다음에 갈수록 진화되는 것이 전문 로봇에 관련된 부분이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 서비스 로봇이 현재 산업용 로봇, 전문 서비스 로봇을 압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산업용 로봇부터 매출이 일어나고 성장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먼저 관심을 갖고 또 순환매로 나중에 이런 휴머로인 로봇이나 이쪽에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물류 조립과 같은 산업용 로봇부터 관절 로봇, 서비스 로봇 등 실생활 보조 로봇까지도 점차 발전이 되고 있고 또 점차 상용화되는 것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매출과 성장성 모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일단 대장주 휴림 로봇을 필두로 해서 우진PTS, 유진 로봇 등 관련 주 흐름 모두 좋게 나왔는데요. 주요 종목들 주가 위치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응 전략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최고 대장주를 보면 휴림 로봇이 대장주입니다. 두 번째 대장주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현재 하나 차트를 보면서 제가 SPG라는 종목군도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차트적으로 수급적으로 좋으니까 이게 대장주다, 이렇게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이게 대장주가 될 만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납득을 시켜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휴림 로봇이 강세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라면 세력이 올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하면 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휴림 로봇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해라 하면 산업농 로봇부터 현재 개인 서비스 로봇까지 다양한 포트폴로를 완벽하게 갖춰주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고 현재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이야기는 로봇이나 로봇 스타 같은 현재 LG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삼성전자 협력체는 로봇이나 로봇 스타에 어떤 납품하기보다는 휴림 로봇하고 연결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반사익도 받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휴림 로봇이 삼성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것은 이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이걸 보시면 직교 로봇 준비된 자료 보면 직교 로봇도 있고 트랜스퍼 로봇, 스카이 로봇, 제어기 이런 종목군들이 다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알겠지만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템이라는 현재 개인 서비스 로봇 또는 여러 가지 로봇 기능들이 다양하게 포트폴로를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차트로 잠깐 보면서 한번 휴림 로봇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휴림 로봇은 여기 서울경제하고 인연이 참 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개인의 선택이라는 프로에서 처음으로 이때 상담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일주일 지난 시점에서 제가 로봇 관련된 테마를 언급을 해주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차트를 봐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당시인가요? 이때 당시에 로봇 테마를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는데 첫 번째 언급부터 지금 5배가 올라갔죠. 여기서 만약에 W이 되면 텐베거입니다. 최초의 텐베거 종목이 서울경제TV에서 출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분에서 차트로 돌아가서 SPG라는 종목이 있는데 SPG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산업용 로봇이죠. 직기업 로봇, 협동 로봇, 관전 로봇을 본격적으로 생산한 기업입니다. 이거를 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후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들은 첫 번째 종목은 아즈넷스텍입니다. 아즈넷스텍이라는 종목을 일단 먼저 차트를 보고 나중에 기업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즈넷목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보면 삼각수렴형에서 돌파의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돌파 직전에 매물돼서 황금 캔들이 나와지고 있죠. 황금 캔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층이 돌파가 되면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세 진입문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세 진입문에 출발 캔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캔들로 보면 상승사파의 십자도정의 형태고 파동의 형태로 보시면 현재 상승과 조정이 2분의 1점 찍고 가는 1파와 조정 2파의 형태이기 때문에 3파동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주는 어떤 시그날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제가 아즈넷스텍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 이유가 현재 잠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즈넷스텍이 실질적으로 보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로봇협동기업 어떤 기업의 전체적으로 정부정책사업을 펼쳐주는 주관사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의 내용을 보시면 이동식 협동로봇이라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자율주행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보시면 현재 협동로봇 파시이죠. 자율자재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첨단 시스템이고 이 안에다가 어떤 물품 배달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아즈넷스텍의 강점들은 뭐냐면 펜리스 기입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모터 제어 전용 칩을 생산하고 있고 제어모드도 제어보드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XR글래스, AR글래스도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으로서는 굉장히 독보적이다. 다시 이런 쪽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 관련된 부분하고 협동로봇, 이동식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칩까지, 다방면으로 만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은 나중에 시간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한 거고요. 두 번째 부분으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들은 레인보우 로봇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봇틱스는 제가 전국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현재 레인보우 로봇, 인간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뜯고 다 했는데 먼저 산업용이 떠서 저도 약간 황당했었는데 결국은 추세 이탈 뒤에 다시 한 번 가장 빨리 회복을 했고 현재 이것도 아즈넥스텍처럼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삼각스럽게 해서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실 바라고요. 레인보우 로봇틱스의 기능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족보랭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벤처기업이 창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된 직결 로봇, 관절 로봇의 모든 기능, 로봇에 대한 모든 솔루션들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존투용 로봇이죠. 존투용 로봇과 현대루템인가요? 존투용 로봇에 대한 어떤 무인 로봇에 대한 실증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크게 시세가 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후발주로는 휴림 로봇을 부러워하지 말고 아즈넥스텍, 레인보우 로봇틱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 크게 시세가 날 걸로 봅니다. 휴림 로봇이 로봇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분명한 이유는 광범위한 분야의 로봇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로봇주 중에서 휴림 로봇 외에 휴림 로봇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휴림 로봇 외에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 아즈넥스텍,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삼성전자의 M&A 관련한 소식, 로봇 관련주로 중심적으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숭이 두창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WHO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2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된 상황인데, 단발성 이슈로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걱정되는 일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관련주들 흐름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바이오주들의 이번 이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최근에 2년 전에 코로나 어떤 상황이, 글로벌 상황이 도래하면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 MRN이 관련된 이런 기업들만 굉장히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냈고요. 그다음에 시세가 한번 크게 꺾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나머지 종목군들, 전통적인 항암제라든가 아니면 재생의학적인 줄기세포 쪽은 철저히 그 와중에서도 쉬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의 종목은 2017년에 고점을 찾던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년 내지 5년 정도의 흐름이 어떤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온승이 투창된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이 됐는데 테마적인 언급보다는 테마적인 이면의 기업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파급력이 센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온승이 투창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치료제 쪽도 있고 백신 쪽도 있는데 급성 간염 쪽으로 해서 항암 치료제, 항암 백신 쪽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유행의 가능성들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온승이 투창 관련된 시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급성 간염된 시세가 나왔을 때 좀 약간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이야기가 첫 번째는 뭐냐면 빌게이츠가 다음번에 어떤 유행은 현재 천연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떠들고 다녔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승이 투창과 천연두 같은 바이오테러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다르지만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 두 번째로 뭐냐면 에이즈의 바이러스를 연결한 노벨 의학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닉 몽타니오의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백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백신이라는 게 면역 저하를 익힐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이야기를 좀 했고 그다음에 특히 어린이한테는 투영을 하지 마라. 면역이 저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어린이 급성 간염방 연결이 돼서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현재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한 감들이 후유증으로 나타나지 않았냐 하는 불안감들이 있고 물론 이거는 나중에 확인 과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직감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한번 연결이 될 수가 있다. 물론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직감들이 스쳐서 이게 시세가 한번 크게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뭐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백신 분야 그리고 치료제 분야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지금 원숭이 두창이 천연두 관련해서 천연두 백신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녹십자 NS 같은 백신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주들 흐름도 한 번씩 짚어주시죠. 관련주 쪽은 원숭이 두창 관련된 부분에서는 치료제 쪽은 백신 쪽으로는 이미 알려진 대로 H-NOEN이 있습니다. 2세대 납품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백신이나 바이러스를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런데 H-NOEN 같은 경우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2세대 항암제는 우리가 주사 방식이 아니라 분지침 방식이 가지고 피부를 약간 헐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숙련 간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해서 붙이는 걸 개발하고 있고 3세대도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H-NOEN이 하나의 나름대로는 다크호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면적으로는 K-CAP이라는 글로벌 신약의 어떤 혁신 신약을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가 재료가 큰데 첫 번째 재료 때문에 이게 부각이 된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H-NOEN이 있고 두 번째는 현대바이오가 현재 코로나 치료제로 니클루사마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두창 치료제에서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미국의 천연두 치료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천연두를 인간에게 직접 투여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말이 되지는 않죠. 아무리 임상실험이라도 해서 그래서 동물의 투여에서 효능이 인정이 되면 이 치료의 약물은 효능이 인정된다는 동물 가름이 있고 그러면 안전성이나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일반 사람에게 투여를 해서 메스콤이나 이런 것들 안정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해서 치료제가 나와주는데 현재 니클루사마이드를 천연두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감염 100분의 1에 대한 효능이 존재한다는 논문도 있고 또 그런 동물 가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FDA에 신청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동물 실험만 하고 이미 용량에 대해서는 이미 코로나 치료제에서 용량을 정해졌기 때문에 이걸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추진된 내용이다 하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를 한번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관련된 부분들은 파미셀이 있습니다. 키메닉사의 원료물질,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의 백신에 대한 원료물질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죠. 그동안 납품을 했었고. 또 마지막으로 진단 키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진단 키트는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다만 지금은 과열 단계에 있습니다. 한번 조금 출렁거리는 조정이 있으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좀 생각이 돼서 온승의 투창에 대해서는 딱 네 종목만 압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K 이노엔이 다크호스라고 보고 계시고 현대바이오 파미셀 주목해볼만 하고 미코바이오메드가 있는데 미코바이오메드의 경우에는 현재 좀 과열 단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어렵게 나와주신 김에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시각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참 오랫동안 눌려있는 바이오주잖아요. 언제쯤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번 기회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번 기회로서 물론 최근에 투창 관련된 부분들하고 급성 감염에 대해서만 시세가 나고 있지만 난치성 질환과 현재 암에 대한 유행, 이런 원인불명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런 관련된 때문에 헬스케어 쪽, 그다음에 줄기세포 재생의학 쪽 이쪽 관련된 내용이 뜰 수가 있는데 오늘 뉴스에서도 최근에 신근멸색에 대해서 줄기세포 치료에 관련된 내용의 재료구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줄기세포 주의에 관련된 흐름들이 아주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줄기세포 쪽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대열이 있고 성체 줄기세포가 있고 두 가지가 대세로 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는다면 체세포 복제 방식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는 현재 메디포스의 종목을 장기 차트로 한번 보시면 제 바닥에서 이제 터닝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장기 차트로 보면 메디포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현재 성체 줄기세포 쪽의 종목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에 최근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조종을 보이고 그다음에 오랜드 행보인데 산파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 차트로 보면 이런 두 번의 큰 파도가 있었죠. 그래서 삼각수렴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파미셀이라는 종목군도 주기세포 쪽에 해당이 되는데 파미셀은 주기세포 쪽에 해당이 되는데 다른 온수기 두창 관련해서 올련물질 납품 이것 때문에 미리서 출발이 사실 돼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거의 다 좀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들은 현재 홈케이스라는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이유 없이 14% 정도 좀 떴습니다. 이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황우석 박사의 상업법인 H바이오니 대지주로 있는 회사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중동하고 아랍에미네트하고 어떤 공동연구 사업도 하고 있고 큰 대규모 주기세포부단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조에서 수십조가 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어떤 루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6월 달에 어떤 보도가 또는 오픈, 완공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루머들이 최근에 많이 돌아섰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이 한번 터질 수가 있으면 한번 크게 한번 급등을 해 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파미셀도 다른 요인으로 급등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업, 현재 의료보험하고 연결돼 심근경색, 재생치료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메디포스트나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이 파미셀, 네이처셀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나와 주고 있기 때문에 재생학적으로 해서의 유기세포가 5년 동안 철저히 숨그러기를 해 줬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즈 중에서 줄기세포 항암치료 산업군의 순환매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네이처셀, 파미셀 같은 종목들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오늘 적절한 분을 정말 적절한 시기에 모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휴림 로봇의 어떤 흐름, 이미 임상현 파트너는 이전에 저희 개인의 선택에 출연을 하셔서 짚어주셨던 바가 있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내용도 쉽게 쉽게 잘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우리 시장 대응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 입원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임상현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시장의 현명한 대응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살펴봤고요.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섹터는 급성간염 관련주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흐름은 0.89%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차백신 연구소와 진메트릭스는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앞서서 머니 이슈에서 원숭이 두 창 다뤄봤는데 급성간염 관련주 머니 섹터로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급성간염 관련된 부분은 감염이, 염증이 심화되면 암으로 됩니다. 그래서 감염이 간암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암연구나 간염연구나 거의 비슷하죠. 그런 내용인데 급성관련된 내용에서 관련주는 지금 핵심적으로 보면 간염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A형, B형, C형 간염에 대한 각각 관련된 종목이 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진메트릭스는 A형 간염입니다. A형 간염에 관련된 그런 이슈를 좀 가지고 있고요. 진메트릭스는 오늘 상승하다 약간 밀렸습니다. 그래서 숭고력이 하루 이틀 나오다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주목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A형 간염에 대한 후보물질에 대한 비임상 실험을 진행했다는 그 뉴스 때문에 진메트릭스가 떠주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형 간염, C형 간염은 동구바이오 제약이 있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도 지금 상승사파의 음식자 도중에 있죠. 한번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트리비린 실험이 C형 간염에 치료에 사용되는 물질, 리바비린이라는 성분이 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동구바이오 제약이 한번 급등을 좀 해 주고 있죠.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구바이오 제약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것이 뭐겠습니까? A형, B형, C형인데 C형 같은 경우는 차 백신에서 하는 내용에 좀 해당이 되죠. B형 간염, 예방 백신, 치료 백신 이쪽에 대해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급성 간염 관련 된 내용이 각기 제각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임상 진척이 빠르거나 내용이 좋은 종목들을 골라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큰 시장을 바라보신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급성 간염은 곧 간암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항암제 쪽의 트렌드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시장을 바라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염이 심화가 되면 간암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인 불명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간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 항암제 쪽으로도 주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진메트릭스, 동구바이오제약, 차백신연구소 이런 종목들도 함께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늘 머니섹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머니섹터 이렇게 자세하게 잘 짚어주신 만큼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머니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종목입니다. 이미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차백신연구소 가지고 오셨네요. 차백신연구소 오늘 4.35% 상승 나와줬고요. 9,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만큼 머니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바이오 쪽에 관심도 많고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개하면서 역대급 종목을 추천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종목은 차백신연구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차백신연구소의 첫날 떴을 때 제가 여기 다른 프로에서 이게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해줄 수 있다. 대장주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백신연구소에 대해서 잠깐 개요를 하면 우리가 강남역 사거리 쪽에 보면 보통 가면 차병원 사거리 갑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차병원의 모태가 되는 기업이 차바요택이라는 회사가 있고 차바요택이라는 회사가 지지회사 쪽인데 차바요택은 학교, 연구소, 기업, 병원을 하나의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헬스케어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휴양타운 그다음에 어떤 레저 이쪽하고도 계속 연결을 하는 어떤 트렌드의 기업이고 미국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고 CDMO도 사업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촉망받는 병원 그룹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삼성의 보건 그룹하고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뒷배경도 좋은 종목이 해당이 됐는데 그중에서 자회사의 하나인 차백신 연구소가 있습니다. 차백신 연구소는 항암제 중심의 치료 백신, 예방 백신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업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장 특화된 알짜배기, 노른자, 핵심적인 파이프란을 차백신 연구소에 다 몰아주기 게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백신을 많이 맞게 되면 면역자 현상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은 일부 비판적인 요소가 아니라 일반 우려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차백신 연구소가 명역증강제 플랫폼을 경비한 백신을 하게 됐던 동기, 이유,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차백신의 어떤 플랫폼, 면역증강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투여할 때 면역 저하를 현재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면역증강 플랫폼 기술을 완성하고 여기다가 항암치료 물질, 항암 백신 물질을 함께 사용하는 특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독보적인 기업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분히 나중에 차트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엘판포라는 플랫폼 기술에 해당이 되는데 기존의 면역증강제의 물질보다 또 출시된 약보다 100배의 항체 형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화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항암치료, 항암백신, 항암치료, 치료백신, 예방백신, 치료백신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러면 항암지는 전체를 다루지 않고 그 하나를 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돈이 되는 비염간염백신에 대해서 치료백신과 예방백신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특화되어 있고 임상 이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갑자기 뜨게 돼 있지 급성간염에 대한 이벤트 모멘텀은 상당히 작은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면적인 재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MTR23 면역 증강 플랫폼이건데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 몸에는 항체라는 게 있잖아요. 항체 돌기 쪽에 어떤 면역 증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 두 개를 면역 증강을 시켜서 하나의 플랫폼을 완성했다는 그 내용인데 이쪽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한 비염간염, 대상포진,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면역 항암제, 그 다음에 항암백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기술이 과연 특허 기술로 일단 신청을 했는데 특허청에서나 여러 가지 쪽에서 체계 S급 기술로 분류 등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기술력에 해당이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비슷하게 하는 업체 아이진, SK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이런 많은 업체들의 기술력들인데 평점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차백신 연구소에는 현재 9점, 평점을 기록을 했던 그런 거고 왼쪽에 보시면 글로벌 기업의 탑디어에 현재 GSK라는 어떤 회사하고도 동급의 정도의 탑 기술력을 일단 특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화이자나 이런 산업이나 같은 동급의 기술력을 여기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차백신이 현재 만들어놓은 면역 증강제 이 특허 물질이 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엘판포라는 기술인데 엘판포 기술 대비 다른 단일 면역 증강제보다 올등히 효능이 항체 성생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다양한 면역 증강제 조합을 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역 증강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화된 기술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임상실험 데이터가 좋게 나와야지 좋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임상 이해 사항에 대한 임상 결과가 있는데 현재 내용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면역 증강 물질, 면역 증강 물질 항체 두 개의 물질이 있다고 했죠. 물질에다가 현재 항원, 항원의 병용구를 예방적으로 집어넣으면 우리 항체가 잡아먹기 때문에 그 예방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 항원을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기술력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항체 생성률이 굉장히 높게 출발이 되죠. 다른 2세대 약물이나 경쟁력 대비 상당히 좋은 그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특화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현재 투자 포트폴리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어떤 만성 비용 간염 현재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대상 보증 코로나 백신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도 있고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는데 면역 증강 플랫폼을 기술 수출이 20여 건이 항암 백신 업체하고 협업이 돼 있고 그중에 하나 업체는 기술 수출까지 했다 하는 점에서 가장 면역 증강 플랫폼, 백신의 가장 문제점인 면역 저향성을 극복하고 플러스 알파 항암 치료제 또는 항암 백신을 넣을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기술 플랫폼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고 가장 독보적이기 때문에 저는 차백신 연구소를 가장 탑라인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급성 감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청매제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귀중한 보석 같은 대박주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인 건 알겠습니다만 또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봐주시죠.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첫날이죠. 이거 첫날 다른 프로에서 이때 제가 온전히 두창에서도 급성 감염에서 이게 최고 대장주라 강조를 좀 했고 그 다음 날도 떴고 오늘 갭상승의 운봉인데 운봉이더라도 상승사파, 십자도정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9,500원에 매수가는 9,500원이고요. 손절가는 8,900원을 잡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입니다. 1만 3,300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백신 연구소가 급성 감염, 넘버원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또 이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이 백신에 대한 구조적인 한계 현재 합성 항원 방식으로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백신이자 가장 안전한 항암치료제 백신이자 면역증강 플랫폼까지 완벽한 이 백신에 대한 모든 불안한 또 잠재된 어떤 요인,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력을 최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플랫폼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희 방송 출연해 주신 만큼 역대급 종목을 준비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머니 종목 차백신 연구소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의 면역증강제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료도 좋고 전망도 매우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매수가는 9,500원에 목표가 1만 3,3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8,9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목이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이런 재료를 상세히 알고 접근을 한다면 종목에 대한 애정도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석력도 더욱 깊어지겠죠. 임상현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라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샵 008 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그냥 내가 종목을 이름만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목의 배경, 급등의 배경까지도 함께 파악해 나가면서 시장에 더 정확하고 빠른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샵 008 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것 같으면ются buildings 사용할 수geht